네 먼저 사전 점수 2NE1이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집계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라오고 있는데요 2NE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솔로 발바스 해주세요 의미소감 가볍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희와 안무 연습하시느라 고생하신 양현석 사장님을 기록해서 저희 제5회 멤버 같은 테디오빠 그리고 저희 음악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우리 블랙잭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장시우 케이팝 스타 대망의 탑8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다음주에 봐요 1위 공약! 스페셜 1위 공약! 1위 공약 해주세요 우후